안녕하세요. 저는 워너원의 강다니엘입니다. 여기는 지금 티저모비를 찍는 현장입니다.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서 고민하는 컨셉인데 저는 그 중에서 옷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컨셉입니다. 슬프겠습니다. 처음이어서 긴장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는데 조심히 해보겠습니다. 골라주세요. 다 연기하고 있는 순간이 있을지 없을지 확인을 한 번 해볼게요. 한 번 없을까? 말해도 빨리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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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라고 전 했는데요 저는 감독님께 존댓말이 더 잘 어울린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원 배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에서 고민을 하는 건데 저는 자전거가 컨셉입니다 꽃과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인 것 같고 이건 제가 쓰고 싶다 해가지고 꽃을 쓴 거예요 저희 멤버들의 귀엽고 다양한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또 잘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마구마구 봐주세요 안녕 안녕